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오랜만에 출근하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아침 저녁에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에 9도로 오늘 아침보다는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후 점차 조금씩 기온이 오르면서 쌀쌀함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위성영상입니다.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 상층에 자리하고 있어서 대부분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는데요. 구름의 끝자락이 남해안에도 걸쳐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맑고 쌀쌀합니다. 내일도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차차 그 가장자리에 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안개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9도, 대전 7도, 춘천 5도, 대관령 1도, 부산 13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습니다. 평년에 비해 5도 안팎 낮아 쌀쌀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20도를 조금 웃돌면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